이번 한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갑의 쇳소리, 공습폭역소리, 그리고 말과 말의 대결까지 시끄럽게 이어진 국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본에 국제정치평론가님에 적혀있어서 제가 순간 잘못 읽을 뻔했어요. 정체가 무엇이냐 궁금한데, 이분의 정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텔레그램 창업자,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정체가 상당히, 그렇다고 완전히 익명은 아니고, 뱅크 씨처럼 완전히 익명은 아니었지만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두로프죠. 창업자 두로프가 체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24일에 파벨 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용기를 이용해서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에 입국을 했는데 그 공항에서 바로 검찰 당국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는데요. 이 사람을 체포하면서 프랑스 검찰 당국이 밝힌 혐의가 무려 12가지예요. 그런데 아동 음란물, 돈세탕, 마약 밀매 등 각종 불법 콘텐츠가 텔레그램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돕는 데 공모한 혐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텔레그램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가 그 플랫폼 소유자로서 제대로 규제를 못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써놓고 그동안 텔레그램이 늘 각국 정부로부터 아니 우리 수사상 필요하니까 텔레그램 정보를 좀 내놓으시죠 라고 했을 때 전혀 응하지 않았거든요. 다 거부했단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각국 정부가 굉장히 벼르고 있었다라는 얘기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텔레그램에 많이 가입을 할 때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메신저가 정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국민 정보를 넘기니까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텔레그램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벨 드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사실 다른 메신저나 sns 이런 기업가들은 본인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편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많이 협조도 하는 편이고 실제로 많은 소통을 하는데 드로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싫어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라를 옮겨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러시아 태생이고 러시아에서 2013년 8월에 자신의 형인 리콜라이하고 텔레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당연히 저기 반체제 인사들 정보 좀 내놔라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다른 나라로 옮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프랑스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카리브의 섬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의 본사는 두바이. 두바이에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고. 그런데 그것도 옮겨다녀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최대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베일에 쌓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기업들 중에서도 그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그래서 아예 체포라는 형식을 띈 거잖아요. 사실 이것 자체가 주는 충격이 엄청났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것도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독재국가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원래 독재국가들은 저렇게 하니까. 그와 이해가 되지만 지금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프랑스 시민권자를 이런 식으로 공항에서 체포를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강제적 조치를 한 것이 적절한가를 둘러싸고 굉장한 논란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거 결국 텔레그램 앞으로 정부 요구에 순순히 응해라. 길들이게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볼로딘 러시아 두마 하원 의장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텔레그램은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몇 안 되는 인터넷 플랫폼이다. 하면서 미국이 드로프 체포의 배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러시아도 탄압을 했잖아요. 자기들도 탄압을 하다가 또 체포되니까 배우의 미국이 있다 얘기하고. 이게 뭐 체포는 프랑스가 했고 이게 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2018년에 텔레그램을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자국민들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가 2022년에야 사용 제한을 해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면서 정작 러시아 정부라든지 럭시아 군조차도 텔레그램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이게 최대한 암호화 기술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정보기관이 뚫을 수 없는 유일한 메신저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자기들 전쟁 수행하는데 이거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신들이 만약에 드로프가 알겠다. 나 정보 제공하겠다. 원하는 걸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드로프가 과연 프랑스 측이 요구하는 정보가 범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겠느냐.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미리 이제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러시아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정보가 또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정치적 결정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오히려 자신들이 더 정치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 아무리 4개 나라의 시민권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도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너는 그냥 러시아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탄압의 한 방책으로 너를 체포한 거야라는 식으로 지금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텔레그램을 좀 장악을 해가지고 미국 대선에 바이든 행정부가 유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 사항 굉장히 주의깊게 지금 주목하고 있다. 영사적 조치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너네 똑바로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프랑스 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무슨 사기 마약 밀매 테러 조장 이런 것들이 실제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통해서 유포되고 있으니 이 기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창업자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소셜미디어 CEO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조금 논란에 나왔던 사건이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얘기도 하겠습니다. 현지시간 26일에 러시아군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24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개 주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가스 압축시설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을 정밀 공격을 했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크루스크주를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지난 6일부터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100개 마을을 장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의 1300제곱킬로미터까지 우리가 장악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러시아 본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알았다 우리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 공격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래 전선이었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세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쪽도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지들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 동부 전선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동시에 그동안은 수도 키이유를 비롯해가지고 사실 전선을 벗어난 곳에 대한 공습을 대규모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러시아가 그런데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정말 최대 공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력이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에너지 저장시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겠다 뭐 이런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니들이 아무리 러시아 본토 공격하면서 맨날 승전보를 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있어서 기세를 잡고 있는 건 우리 러시아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 전에 너네쯤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데 다음 달 전쟁을 끝내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어요. 지금 전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다음 달에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본인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평화협상이라든지 종전협상 그 협상의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가 쥐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 분위기가 어땠냐면 늘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결정하거나 자기네와 또 러시아들 사이에서 쭉 그냥 쿵태쿵짝 해가지고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 지금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4단계 중에서 1단계 단추를 끼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안보 구조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위치. 세 번째 외교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패키지. 네 번째 경제적 조치까지 해서 내가 4단계로 구성된 안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제시를 할 건데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국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들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결정할 거야. 그것도 젤렌스키 내가. 그리고 하면서 중요한 건 그런데 미국 니네가 이 부분을 허락을 안 해주게 되면 결국 모든 욕은 다 니네가 먹게 될 거야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 역시도 미국이나 서방국가가 절대 반대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치고 들어갔는데 성공을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그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얼마든지 선언은 할 수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야기하면 미국은 무조건 야 니들이 이거 도와줘야지만 우리가 이거 실행할 수 있어. 도와줘 라고 한다고 해서 미국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려야죠. 하겠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상대국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에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953년에 이승만 정부가 북진 통일 얘기하고 있으니 결국 휴전협상에서 남한 정부가 빠지고 북한하고 유엔하고 중국하고 맺은 그런 상황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유튜브에서 잠깐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 국제정치 공감 칼럼 발행 중이고요.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주도권의 행사에서 종전을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서방 측이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상황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반에는 전국 전국민의 지지도 받고 서방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는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 핵심 그룹들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스캔들 막 이런 것도 벌어지면서 여러모로 조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패의 척결을 서방 국가가 원한다는 그러니까 서방인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우리 내부의 부패가 좀 청산돼야 되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본인의 라이벌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숙정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전쟁 와중에 젤렌스키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도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젤렌스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은 외신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실 젤렌스키가 내부적으로 가장 지지율이 떨어질 때였거든요. 원래는 지난 3월에 대선이 있었어야 했고 5월 말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3월에 대선 치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젤렌스키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치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본인이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젤렌스키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 끝났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얘기할 사람으로 젤렌스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에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지금 젤렌스키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젤렌스키가 그 사람마저도 숙청을 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본인에 대한 어떤 반발을 잠재우면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쥐고 갈려는 그런 어떤 모양새들을 계속 취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유엔총회에 가서 본인이 그 국제무대에 가가지고 거기는 러시아도 사실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들어와 협상 테이블 거기다 테이블을 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헤리스 부통령한테도 내 제안을 보여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도 보여줄 거야. 다 같이 얘기하자. 난 열려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젤렌스키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서방 국가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벌어진 게 뭐냐면 유럽 내에서도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 러시아 본토 공격하니까 조금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조금 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게 우크라이나한테 그런 자유를 주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미국은 그렇게 되면 100% 확전이다.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또 한 발 앞서가지고 제가 종전한테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 모이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이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유엔총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짧게 프랑스 총리 임명 논란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이 지난번에 조기 총선 이거 얘기를 여러 번 문의정 평론가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극우정당이 돌풍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단일화 중도와 좌파의 단일화를 통해서 극우정당은 3위로 밀어떨어지고 그리고 좌파가 지금 일당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도 과반을 이루지 못해서 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좌파연합 신민중 전선에서 자 우리 총리 후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크론 대통령이 그 사람 총리 안 돼. 이렇게 좀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난달 7일에 총선이 있었고요. 사실 바로 총리가 바뀌었어야 돼서 지금 가브리엘 아탈 그 젊고 잘생긴 그 총리가 사임을 바로 했었는데 우리 올림픽 치러야 되잖아. 올림픽 기간 또 너 임시로 계속 맡아줘. 라고 해서 아탈 총리가 계속 지금 임시 총리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1당이 된 좌파연합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 총리 후보 냈으니까 이 사람 지명해줘. 라고 하니까 마크론 대통령이 노를 한 거예요. 마크론 대통령의 속내는 뭐였냐면 이 좌파연합 안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고 하는 극자 쪽이 있고 공산당 사회당 녹색당이 그러니까 4개 당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론 대통령은 야 그 좌파연합 중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그러니까 정말 극자 쪽을 착 빼놓고 나머지 세 정당을 모아가지고 나랑 합칠래? 라는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파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파 쪽에 가서도 나랑 좀 힘을 합쳐볼래? 라고 하면서 양 극단을 좀 견제하면서 연립정부를 폭넓게 구성을 하려는 속셈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좌파연합에서 마크론 대통령이 좌판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굉장히 뭉치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크론 대통령은 총리 임명을 안 하는 이유가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니들이 제시한 총리를 해봤자 저 극우정당 있잖아 국민전선 쟤들이 반대를 해버리면 내가 불신임을 해버리면 전국이 얼마나 불안정해지겠니 그러니 아예 내가 불신임이 안 될 법한 사람으로 총리로 세우자 그래서 뭐 사회당이라든지 공화당 비교적 좀 중도 쪽에 가까운 사람으로 세우게 되면 마크론이 조금 더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쉽게 펼쳐질 걸 계산해 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하고 비슷한 거냐면 미국 공화당이 처음에 강경파 트럼프를 추정하는 강경파가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하원에서 하원 다수당이 됐지만 한 12석 정도밖에 앞서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 단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강경파 소수의 강경파들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공화당의 핵심 키를 누가 지게 됐냐면 그 소수의 강경파들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원 의장도 거기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1당이 좌파연합이 182석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과 포함해서 여당연합이 168석이고 그구가 143석이거든요. 사실 의석수에서는 3당밖에 되지 않는데 정작 국민전선 얘들이 캐스팅보트를 지게 됐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아니 왜 민심은 좌파연합을 1당으로 선택을 했는데 마크롱은 정작 그들과 정치를 하지 않고 그구와 손을 잡았느냐 마크롱이 그구와 손을 잡은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심 배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하원 양쪽에서 어느 한 곳에서 우리 탄핵을 위한 재판소를 구성합시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요. 탄핵 재판소 구성에 찬성합니다가 제재구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설사 탄핵 재판소가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상하원 900명이 넘는 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게다가 그럼요.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에 1958년 이후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마크롱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극우 정당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하고 유사점들이 보이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민주당 야당이 대승을 했는데 그게 국정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총선 민심을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말로 하면 뚝심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고집을 너무 부려가지고 이게 일이 지금 다 어그러지고 있고 또 광경파들 보수 광경파들 이쪽에서는 뉴라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이쪽 광경파가 우리나라에서는 득세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극우가 오히려 힘을 맡고 있고 약간 모양새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의 4분의 3은 사실 마크롱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한 대통령 국정수행기지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나오니까 대략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은 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극우의 목소리를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우리나라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칼럼 공방 섹션 국제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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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